나올거고 바스도 수기보다 공격적이 더 좋아서 나올거 같은데 이거 어디서 해가냐? 삼탱이다 화물을 잃지 않으십시오 바스다 바스 호그 있어요 상대 야안 와우 갈려나가는데 이따 심해 개피 디바 보좌 디바 로봇 빠졌고 바스 바스다운 우리 아나 없어요? 덕팀 아나도 없어 나이스 상대 다리 밑에 많아요 일단은 심해 아나에다가 삼탱의 바스에요 덕팀 그거 했네 서버실 심해 서버실 심해 서버실 입구쪽에 심해 바스 3층 올라가요 서버실 아나 어 이거 나 죽겠다 서버실 아나 어 뭐야 아나 살았어 그만 끌려잖아 왜 안 죽어? 어 저기 힐러 없어요? 바스 짤? 디바 하물 보좌 라인보좌 송환아 보좌 파라 나왔어요? 파라 파라 아니 저거 탱크 빼고 파라 나온거에요? 로드 빼고 로드 빼고 투 투 투에요 겐지 나왔어요 바스 빼고 겐지 나왔어요 아 이거 반대편 견지할라고 뽑으면 핵인데 반대편 힐러 견지할라고 겐지필 저는 왼쪽에 자리잡을게요 저는 왼쪽에 자리잡을게요 팀자라고 좀 가르쳐 같이 자리잡아야겠다 겐지 보좌 나이스 이게 더 안전해요 저쪽에 힐러 둘이 있으면 겐지하고 같이 들어오거든요 솔저 나왔어요 파라 빼고 겐지도 나왔다 겐지 바스 빼고 겐지 승환이동기 바로 뒤편 2층이 바로 뒤편이에요 저거 이번 턴에 밀거에요 아 뭐야 와아 손이 잘해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네 2층 저희 아나 있는 쪽에 한 명 있어요 지유를 부탁하래 아나님 코슬 겐지 보좌 서버실에 서버실에 서버실 쏠죠 서버실 쏠죠 2층에 누구 올라가요 저희팀 2층쪽에 저희 원래 힐러있던 자리에 누구 한 명 올라갔어요 시메 시메 같은데 시메다 서버실 시메 우리팀 뒤쪽에 있어요 저희 추월 아이고 못살렸다 어 화물 어 화물 뒤에서 박아보죠 저희 3분 솔저 궁 빠졌고 순환이 다시 시작되리니 요이 시작 저거 저거 솔저 2층 자리잡는거 먼저 한번 따보죠 겐지 겐지 개피 겐지 비행기 위에 있어요 겐지 다운 어이구 시메트라 비행기 왼쪽 시메 보좌 왕 쒸 난리는거 봐 뒤에 심해 뒤에 디바도 있어요 아 이거 밀린거 같은데 어 화물 화물 봐 왜요 돼요 일단은 겐지 심해 포탑 심해 포탑 심해 포탑 화물 극혐이야 일단 추월 찼어요 심해 보좌 심해 보좌 심했다 와우 죽을 뻔 감사해요 저 1분 33초 두번 막아야되요 라인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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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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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층에 올라가있어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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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위에 있는거 같은데 상대 아나 다운 반대편 2층에 솔져 디바 빠졌어요 리퍼 나온거 같은데 리퍼 리퍼 나왔다 맥크리 빼고 리퍼 나왔네요 솔져 왼쪽 2층 솔져 왼쪽 2층 왼쪽 2층에 아나도 있어요 2층에 사리잡으러 갈게요 저희 초월 있고 45초 저희 드래곤볼 모였어요 저희 한명 잘렸고 디바 뻥 디바 뻥 디바님 와 심했다 망치 라인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들어온거 저희 힐러 없어요? 힐러 없어요? 제가 루시오로 바꿀게요 제니아타가 라인 리퍼 리퍼 화물 뒤에 너프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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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아나가 너무 잘 거짓네 나이스 이겼다 아이고 한 명 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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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떴어요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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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물 나이스 어 뭐야 파라 죽어요 쉼에 원챔임이 있구나 힘들다 흐흫 공장 욕하고 있었어 진짜 저쪽 듀오는 엄청 잘하거든요 수부님하고 저 한 분은 잘하는데 저 혼자 더 올라가야 되는데 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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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는 또 처음 보네 하하 수고하셨스 예 수고하셨습니다 와 아까 저 제이하타로 그 세 명 따른 거 거기서 못 탔으면 게임 끝난 거거든요 아 와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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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다 우리 팀 아나하고 저만 남아있어요 근데 나